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지수의 상단이 막힌 답답한 흐름 보였는데요. 이런 글로벌 이슈의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장세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번 주는 한국과 미국, 유로전의 3분기 경제성장룰 발표도 예정돼 있는 만큼 지표들도 주시해야겠습니다. 또 어제 아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외신들도 고 이건희 회장의 삶을 조명했는데요. 오늘 출발 증시 화이트에서도 이 소식과 삼성그룹의 전망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11월 말이나 12월 초면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것은 내년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한편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을 넘어서며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40달러 선이 재차 무너졌습니다. 리비아에서 10년간 이어져오던 내전을 끝낼 휴전협정이 체결되면서 급격한 원유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가 깔렸는데요. 리비아의 산유량은 하루 50만 배럴까지 늘어났고 이달 말까지 추가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또 벨커 휴즈가 발표한 미국의 원유 시초공수도 5주 연속 늘어나면서 유가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WTI는 2% 가까이 내린 39.85달러에 거래 마쳤습니다. 3월의 주가 폭락 이후 가파른 상승을 이끌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10월 들어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44조 원가량 매수했는데 이달 들어서는 1조 2,700억 원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201거래일 동안 매도일이 64거래일에 불과한 점을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인데요. 이에 대해 증시 성장성 둔화와 대주주 요건 확대 등의 매도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따릅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위해 빌렸다가 갚지 못한 돈이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면서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21일까지 전체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3조 6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90% 즉 급증한 겁니다. 이런 대량의 반대매매는 손실을 확대시키는 만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변동성, 조정장세에서 이른바 비투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삼성 이건희 회장이 타개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이건희 회장의 별세, 애도를 표하면서 오늘은 관련 내용들 특집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출발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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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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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지만 이제 그 사실상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시장 내에서는 이건희 회장의 타계를 놓고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어떤 방향을 보일 것인지 조금은 좀 이해가 좀 조금 좀 너무 자기 이해에만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 좀 안타까우긴 한데요.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식장 속에서 어떤 방향을 보이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건희 회장이 만약에 6년 5개월여 동안 투병 생활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타계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시장 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부분. 하지만 6년 5개월여간에 상당 기간의 투병 생활을 했기에 이미 그 사이에 이재용 부회장 체제를 이미 기후 완성했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라는 부분. 따라서 전반적으로는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영향은 상당 부분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핵심 현안이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그 의혹 불법 승계에 대한 의혹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아직 앞을 클라우디하게 만드는 불투명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섣불리 재판의 결과를 섣불리 판단을 하고 미리 짐작하고 대응을 하기에는 상당 부분 위험한 측면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6년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 투병 생활을 했기에 이미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어느 정도의 완성은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 지분의 방향성에 따라서 서로 간에 상속인들끼리의 합의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보유 주식들, 보유 주식의 행방이 엇갈리게 될 것이고 이런 방향성에 따라서 지배구조의 개편 작업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게 되는 불투명성에 쌓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여기에는 공정거래법도 가미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 흔히들 삼성보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삼성생명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법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배구조가 어떤 쪽으로 재편이 되어질지 아니면 불협화음을 겪게 될지 이런 부분들. 지금 예측하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거, 지난 2015년, 2016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그때 급작스럽게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우리 시장 내에 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삼성그룹주 대다수는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특별하게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종목군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삼성물산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삼성생명지분, 그리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자 중에 딸이 가지고 있는 이부진 회장이 가지고 있는 호텔신라의 주식, 소위 말하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식들의 움직임이.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삼성물산이 가장 크게, 장중에는 10%가 넘는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거의 5%를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고요. 삼성SDS가 4%의 상승률.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 그런데 그 사이의 바뀐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 삼성물산을 놓고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한 가지. 두 번째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을 지금 현재 삼성생명이 8% 이상 보유를 하고 있는데 삼성생명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 이 지분, 거의 한 4억 주 정도 육박하죠. 3%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의 향방,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점. 이 부분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배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최근 현대 기아차 그룹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의 그룹, 소위 말하는 정의선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전격적으로 총수가 됐죠. 그렇게 되면서 글로비스의 주가가 상당 부분 급등하게 되는 왜냐하면 정의선 회장 같은 경우는 글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 기아차 그룹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비스의 주가가 장중한 때 25%가 넘는 급등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점. 일본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 부분 3천 원. 지난주 금요일 하락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주가의 행보, 지금 빨간 양봉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정의선 회장 승계일이 되겠습니다. 그날 현대 글로비스의 주가가 거의 25%가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면 총수, 기업 총수의 어떤 사망, 타개 소식, 가족에는 상당 부분 슬픔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슬픔을 안타까워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만 소위 말하는 스마트머니가 움직이고 있는 주식시장, 피도 눈물도 없는 주식시장. 이 주식시장에서는 본인의 투자자들의 이해득실을 상당 부분 찾아가면서 조금 심한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하이에나와 같은 먹잇감을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런 투자, 투자 돈 이런 부분들의 움직임, 어떤 경로를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시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어떤 경영권의 이양, 총수의 타개 이런 소식과 가장 맞물리는, 가장 근접한 그리고 가장 어떤 유사성이 높은 그런 흐름은 투자 전략의 방향성은 지배구조조정 개편에 가속화, 방향성 이를 놓고 그룹 내 주식의 가격의 변동성이, 방향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얼마 전 현대 기아차의 움직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의 사망설이 돌았던 5년 전 그때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의 상황, 막상 벌어진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이런 부분과 어떤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시장은 상당히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희 회장이 입원하면서 그동안 경영 일선에는 또 물러나 있었던 만큼 오랫동안 또 이재용 회장의 체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따르거든요 그만큼 주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은 제한적일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데 하지만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지배구조 개편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일단 먼저 이건희 회장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재판은 재판이고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말 그대로 이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한테 쏠려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과 바로 맞물린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향후 상속 방향성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지금 그림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건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 구조 삼성 전자가 4.8%가 되겠습니다 4.2%가 되겠습니다 우선주 0.1% 내외 정도 되고요 삼성 SDS가 0.01% 삼성 물산이 3%에 육박하는 2.88% 삼성 생명이 20.75%가 되겠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지금 삼성 그룹 내 지분 보유 현시가로 따지게 되면 한 18조 원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속세 이런 부분은 별개로 상속 지분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 체제의 지배구조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그리고 여기에 혹여나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나 캐스팅 보트가 되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시장 주가의 어떤 희비교차가 상당 부분 날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근데 그 사이에 고민이 되는 부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으면 두 가지입니다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 한 가지와 삼성 생명 지금 현재 지배구조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지배구조는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물산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삼성 물산이 삼성 생명을 지배를 하면서 삼성 생명이 삼성 전자의 대주주로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삼성 전자의 4.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삼성 생명의 삼성 전자의 대주주죠 삼성 대주주인 삼성 생명의 지분을 20%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지금 현재 계류 중인 의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하게 된다면 삼성 생명이 가지고 있는 8%가 넘는 지분 중에 5% 이상을 팔아야 하는 삼성 전자에 대한 5%의 지분을 팔아야 하는 그런 모습 결과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지배구조를 가져가야 가장 비용을 덜 드리고 효과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을 개편할 수 있을지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지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될 텐데 아직까지 두 가지가 모두 경영권 승계 의혹도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세, 보험법, 보험업법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상속 지분의 어떤 협의 방향성이 어떤 결정이 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무래도 큰 그림 속에서 지배구조 조정 개편과 관련된 어떤 시나리오별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과거 2016년 우리가 경험했었던 지배구조 조정의 방향성 그리고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사뭇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와 유사한 모습의 주가 흐름 그룹 내 종목별 주가 흐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배구조 조정과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군 삼성 물산이 대표적일 거고요 삼성 전자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삼성 생명 국회에서 계류 중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여기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상당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호텔 신라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시청자님 관심을 가져보시면 전체 이건희 회장의 타계 소식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한 주식시장 속에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향후 방향성 기업 구조 개편에 맞물린 그런 방향성과 맞물린 주식들의 주가 방향성 이렇게 어떤 전략을 세우시는데 조금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일단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삼성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미국의 대선 앞두고서 불확실성이 또 커졌고 추가 부양 체계에 관련된 불확실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시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치료제와 백신과 관련한 불확실성 온통 불확실성이 가득한 시장이었는데 지난주 우리 증시 좀 특징적으로 어땠을까요? 지난주 우리 증시 일단 대형 코스피 시장은 1%에 국가 0.8%의 상승 주가 기준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많이 흔들렸죠 3.1%의 하락을 보이게 되는 딱 이슈는 이렇습니다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그리고 백신 치료제 잠정 중단과 같은 개발 잠정 중단과 같은 그런 어떤 소식들 그리고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 합의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 결국에는 주간 기준으로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모습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바로 하락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또 한 가지 가미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씩 조금씩 우리 시장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주식은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피 시장을 많이 사고 있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상당 부분 영향이 미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결국은 환율의 변화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게 되는 지난 주말 원달러 환율 어느덧 1,120원대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 지금 화면으로 나가면서 1,132원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일단 역외 시장에서는 1,127원까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부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본다면 지난주 1,150원대에서 1,120원대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원화의 강세 그럼 원화의 강세 배경은 과연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의 개선 때문에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겠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다소간 좀 아닐 수 있다라는 쪽에 상당 부분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 꼭 인식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위안화의 강세와 달러의 약세가 결국은 원달러 환율의 어떤 약세로 소위 말하는 원화의 강세 배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매우 중요한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 위안화가 왜 강세를 보이고 있을까 그리고 달러화가 왜 약세를 보이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가지를 짚어본다면 위안화의 강세 배경은 중국의 펀더멘탈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했던 중국의 3분기 GDP 4.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지지난 2분기의 3.8% 그 전 1분기에는 마이너스 6.8%였죠 그래서 점점점점 중국의 펀더멘탈이 개선되면서 위안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달러화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어떤 우세가 계속해서 시장 내에 나타나면서 추가적인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그 유동성 확대에 따른 달러화의 약세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그러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외국인들 글로벌 유동성의 신흥국으로의 유입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게 대두가 되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가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두시면서 일단 지난주 흐름 어떤 관망 양상의 어떤 마감이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 눈여겨봐야 될 부분 이번 주까지 연결될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장 외 변수가 있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환율, 환율에 따른 외국인 수급의 변화 가능성이다 이 부분으로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기 부양책 합의가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 주시하면서 약간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일단 다우 지수는 조금 하락하는 하지만 나스닥과 S&P 지수는 각각 0.4% 내외의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펠로시, 하원, 민주당, 민주당이죠 하원 의장의 어떤 발언 계속해서 합의를 이뤄가고 있고 대선 전에라도 부양책, 의결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장에 대한 시장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이 한껏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마감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커넬이라고 하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죠 이분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백악관의 설사 어떤 합의가 난다 하더라도 백악관에서 대선 전에는 합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상승폭이 오히려 상당 부분 제한이 되어지는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권이 이렇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대선 전이 됐건 대선 이유가 됐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과연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 분명히 연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과연 얼마가 되겠느냐 백악관과 공화당에서 1.9조 달러 그리고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한 금액은 2.2조 달러 그럼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면 그 범위 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2조 달러 내외의 경기 부양책 2조 달러면 우리나라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리죠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이 1.7조 달러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미국의 경기 부양책 순수하게 내수 부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 금액의 규모가 2조 달러 2조 달러에 이르게 된다라면 그리고 대선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된다라면 다소간 국민 어쨌든 국민을 물론 기만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껏 딜의 규모가 올라가고 있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올라가고 있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국민의 대중적인 성향을 얻어내기 위한 표심을 얻기 위한 경쟁적인 경기 부양책의 확대 이 부분보다는 만에 하나 대선 후에 경기 부양책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은 좀 하향 조정되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부양책과 관련해서 일단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전에 큰 기대는 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미 조금 한 템포 나중으로 미루어진 시장 내 모멘텀일 수 있다 핵심 모멘텀 핵심 이슈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시면서 경기 부양책은 조금 한 템포 뒤로 밀어놓으시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대두가 되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의 방향성이랄지 3분기 기업 실적의 어떤 방향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관심을 가져 나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한 그런 어떤 투자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선에 관심이 쓸리고 있기는 하지만 대선의 방향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제 지표들도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핵심 이슈로는 뭐가 있을까요? 이번 주 역시 관망모드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떤 방향성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일일 비하면서 어떤 방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큰 그림에서 본다면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일 그럴 가능성이 높겠다 그 속에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 실적 발표 결과물에 따라서 종목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추가 부양책 합의가 어찌 보면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전히 관심사였죠 대통령 선거 기일이 임박을 하면서 그 전 가능성 상당 부분 희박해졌고요 오히려 나중으로 미뤄질 가능성 높겠다 따라서 대선 이후로 지연 가능성 한 박자 좀 늦춘 그런 생각 좀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 이번 주 시장 내 관심 가져야 될 이슈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됩니다 지금 화면을 나가고 있으면 대선의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불확실성 여전하다라는 점 경합주 소위 말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플로리다가 됐건 펜실베니아가 됐건 아니면 오하이오가 됐건 이런 경합주들의 지지율 격차가 계속해서 축소되어져 있고 그리고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이 경합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이 임박해오면 올수록 더 공격적인 어떤 그 운동 선거 운동을 하러 다니고 있다라는 점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 블루 웨이브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블루 웨이브 왜냐면 블루 파란색이잖아요 그 파란색 블루웨이브 파란 물결인데요 미국은 파란색의 민주당 그리고 빨간색의 공화당 양당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레드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이 지배를 한다면 블루 웨이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푸른 물결에 대한 기대감 가능성 시나리오 이를 놓고 미리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서서히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는 블루 웨이브에는 분명히 어떤 그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이고 어떤 부분을 좀 조절을 하고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 성격은 서로 다르지만 과거 민주당이 계속해서 유지해왔던 그런 어떤 공약이나 그런 전략들 그런 정책들 그리고 공화당이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정책들 생각을 해본다면 공화당 집권 후 그리고 민주당 집권 후 6개월 동안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종목별 어떤 성격별 주식의 어떤 주식 주가의 움직임 방향성이 결정되더라라는 경험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주당이 집권을 한 이후 6개월간 성장주들보다는 가치주들의 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월등했다라는 그런 어떤 과거 경험치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민주당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반독점법 강화의 움직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라면 반독점법 강화 그렇게 된다라면 대형 기술주들은 성장세가 다소간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그들의 PER PER의 어떤 거품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대두될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대형 기술주들보다는 중소형 기술주들로 관심 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부분은 분명한 것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기업 실적 발표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죠 밸류에이션과 관련된 노이즈 부담감 실적 발표 직후 주가의 흔들림이 조금 나타납니다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애플 컴퓨터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까지 기업 실적 발표 이루어진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업종별 기업적 차별화 분명히 생길 가능성이 있겠다 세 번째는 이번 주 미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의 3분기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4.8%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3분기 GDP의 발표였습니다 과연 이번 주 미국의 GDP 발표 나타날 시장의 전망치를 충족을 할지 못할지 그리고 중국과 비교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금요일에는 소비지표의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금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이벤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일단 기업 실적 발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 3M, 특히 화이자 실적 발표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 보시게 되면 일단 수요일에는 보잉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길리어드사의 일라이 릴리 길리어드사의 실적 발표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3분기 GDP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이 되겠는데 개인 소비지표 발표 특히 연말로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소비지표가 상당 부분 긍정적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서로 양대 강국이 과연 성장률에서의 어떤 기울기가 나타날지 편차가 나타나게 될지 그리고 소비지표에서의 편차가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 꼭 보시면서 어떤 투자 심리에 중국으로 쏠릴 것이냐 투자 심리가 미국으로 쏠리게 될 것이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현재 이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미국 대선인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에 무게를 두면서 말씀하셨다시피 블루 웨이브도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또 경합주들에서는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아직 여전하죠 이런 가운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지금 현재의 상황 이렇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번 앞으로 벌어날 일들 앞으로 투자 심리가 어떤 경로에 가장 무게중심을 두면서 움직이게 될 것이냐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다소한 관망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인데요 일단 그 외에 한번 따져보게 되면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환율 갈등 지난주에 1차 미중 간 무역 합의 관련된 진행 상황은 상당 부분 긍정적이다라는 소식, 평가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어떤 환율 갈등 양상의 어떤 격화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일단 지금 봉합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코로나19 재확산이냐 아니면 백신 개발 이슈 과연 재확산과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이냐 지난 주말 미국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율이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요 경제 재봉쇄 가능성 이미 유로존에서는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할로윈 이벤트를 다음 주 미국에서 다음 주 남겨놓고 있는 이번 주죠, 이번 주말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할로윈 파티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방향성 어떻게 나올 것인지 물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백신 개발,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이나 존슨앤존슨의 어떤 아스트라제네카랄지 존슨앤존슨의 어떤 3임상 중단 소식이 조만간 재개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긍정적인 소식도 들어왔고요 람드스비루와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 확실하게 긴급 승인 완료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 계속 들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쪽으로 무게중심을 흘려나가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EU와 영국 간의 브렉시트 협상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뒤로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추가 경기 부양책 타결 그리고 항상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유동성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 유동성에 혹여나 영향을 줄 만한 어떤 요소들 있을까 없을 때라는 부분 경제 지표 계속해서 챙겨봐야 되겠다 그러면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민주당 승리 쪽으로 무게중심 상당 부분 이동이 됐습니다 블루웨이브 바이든이 대통령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금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을 한 상황에서 상원마저도 민주당이 장악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 블루웨이브 기대감 두 가지입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린 인프라, 친화환경, 탄소배출권 이러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 바로 인프라의 확대, 경기 부양책을 확대한다니까 당연히 경기 민감주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중소형 기술주들과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 일단 비테크들에 대한 규제 강화 민주당의 어떤 반독점법 강화 움직임들이 이런 모습을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어떤 시장 내 다소간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부분 여기에 더 나아가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과 관련된 그런 소식들 생각을 해본다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스트라제네카랄지 존슨앤존슨 백신 3인상을 제기하겠다 그리고 람데스비루와 관련된 치료제 긴급 승인이 이루어졌고요 이러다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장기 소외주 대표적으로 항공주와 여행주가 되겠습니다 항공주와 여행주에 대한 관심 그 수준을, 관심의 수준을 조금씩 조금씩 서서히 늘려갈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들과 같이 공감하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도 종합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죠 네, 관막 모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관막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느냐 중장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의 관막 모드, 조정 양상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벤트들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된 이벤트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개발 3상과 관련된 어떤 시장 내 단기적인 어떤 이슈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 내 관심 이동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당장 시장은 연말 소비 시즌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가 이제 곧 임박을 할 것이고 중국의 관군제가 11월 11일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대선 당선 시나리오를 짜고 접근을 좀 해본다면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블루웨이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은 같은 말씀입니다만 코로나19 백신 언젠간 개발이 될 것이다 물론 이를 놓고 불협화업, 노이즈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공주와 소재주들 장기 소외주들 결국은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조만간 좀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바로 임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을 해두십니다 포트폴리오의 나의 포트폴리오의 방향성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환율 방향성 꼭 보셔야 됩니다 환율 방향성이 바로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 그렇다면 달러화가 하락을 보이고 위안화가 상승을 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 원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결국은 이번 주 미국의 GDP 발표와 지난주 발표되었던 중국의 GDP 발표 서로 간에 어떤 모습, 힘겨루기 양상은 결국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두시고 이번 주 투자 전략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이슈와 전략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디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이어서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상승 및 가격 한다고